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달 새 글로벌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률 1위와 2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찐바닥이 어딘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자만이 또 값진 결과를 거머쥘 수가 있겠죠. 오늘도 빅사이클이 알찬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든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연일 쏟아지는 악재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끝까지 버티시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좋은 기업을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서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또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투자 팁도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마감 시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새 파월 의장이 청문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금리 인상에 나서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또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화랑 마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향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며 날개 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장중 2,300선이 위태롭기도 했지만 결국 1% 넘게 빠진 2,310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2020년 11월 이후 최저치 수준인데요. 수급 동향을 체크해 보면 기관이 9,200억 원 넘게 순매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개인의 강한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움직임도 확인해 보시죠. 통신 업종이 1.7%대로 강했고 종이 목재 업종과 비금속 광물이 4%대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이 두드러졌는데요. 건설업과 운수 창고 업종도 약세 보였습니다. 다음 시총상의 12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세 나타냈는데요. 네이버가 오랜만에 2% 상승하면서 빨간불을 겪고 반면 SK하이닉스가 2%대 약세, 삼성전자가 오늘도 약부합 마감하면서 시총상의 대장주들의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 4%대 추락하면서 714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물량을 담았지만 기관과 개인이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코스닥 업종별 온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든 업종이 파랗게 얼어붙었는데요. 그 가운데 일반 전기전자와 디지털 콘텐츠, IT 업종이 6%에서 7%대의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총상의 12종목의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과 셀테리온 헬스케어 등 제약 바이오주 강세 보였고요. 반면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9%대 급락하는 등 2차전지 소재주들이 크게 꺾였습니다. 이어서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지지선인 1,300원 구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4원 넘게 오른 1,301원 80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마감 시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어제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신용장고 바닥이 나와야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락장세에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말씀처럼 오늘도 이런 하락장세가 펼쳐졌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장 간반 4월 연진 의장이 결국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으로 지금 75 베이시스를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렇다면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를 올리고 어쩌면 1%까지도 그런 기세로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증시가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미증시는 어제 그렇게 한 0.12% 빠졌지만 국내 증시는 여파가 더 컸습니다. 하락폭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또 어제에 이어서 연저점을 또 경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율 상승이 좀 부담이 되었고요. 1,300원이 돌파가 되었죠. 당분간은 1,300원대가 좀 유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외국인 수급 상황이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게 신용장구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제 신용장구가 축소가 됐습니다. 어제 19조 8천억 원 정도였는데 오늘 보니까 19조 5천억까지 또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청자님들 반대매매가 나가는데 보통 이제 담보 비율이 140% 이하가 되면 반대매매, 마진콜, 강제 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말씀드렸죠. 9시 시초가에 한번 증권사에서 나가고 그리고 CFD 계좌가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스탁론이라든지 그러면 계속 반대매매 흐름으로 장중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내일도 보면 신용장구가 조금 더 축소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일도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도 보니까 내일 역대급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소식을 보면 지금 시장의 바닥이 어떻게 보면 다져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시장의 바닥은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기는 있는데요. 6월 달에는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신용장구가 예측하기로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18주까지도 좀...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중요한 것이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귀를 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연일 증시는 연저점을 경신하고 있고 또 환율은 연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국내 증시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떤 업종 시장의 선택을 받았을지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애의 선택을 받았던 빅사이클 업종은 원자력 발전, 전력 설비 업종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솟아나는 업종이 있습니다. 오늘은 원자력 설비, 원자력 발전 그리고 전력 설비 업종이었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윤 대통령이 탈원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지원책을 좀 발표를 했고요.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떤 발언을 내놓았죠? 네, 보면 이제 윤 대통령이 경남 창원에 두산 애너빌리티를 방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유지를 했다고 하면 지금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다, 원자력, 원전 관련돼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도 원전 태매가 한번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수납매가 됐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지금 원전주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탈원전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내놓으면서 오늘 관련해서 이 업종이 좀 들썩거렸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업종에서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줄여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업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또 정부에서 원전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이제 925억 원 규모의 일감을 긴급적으로 공급을 하고요. 25년까지 1조 이상의 일감을 이쪽에 추가로 발주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연구 개발, 25년까지 4조 원까지 가까운 자금을 계속 쏟아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용 핵연료 처리 과정에서도 인재를, 인재 확충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그러면 바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르비텍, 이화전기, 두탄, 에너빌리티인데요. 우선 오르비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중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오르비텍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사업, 그 다음에 ISI 사업과 항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요. 원자력 사업본부는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선 안전관리, 그 다음에 방사선 폐기물 규제 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방사선 계측 사업 관련 생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는 이 업체가 항공 정밀 부품 제조 관련해서도 AS9100 국제 품질 인증도 획득을 했습니다.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자력 관련, 탈원전 관련돼서 이렇게 테마가 움직였는데요. 테마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SMR이라고 하죠. 사업 브랜드 비전으로 또 참가를 했던 이력이 있고요. 연결 기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흑자 전환이 됐고 이러한 재료라든지 앞으로 정부 정책 수혜를 받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원정 관련 주로 해서 오르비텍이 오늘 장중에 굉장히 29% 거의 상가 이렇게까지 토치하고 내려왔어요.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됐다는 부분들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눈여겨서 좀 보셔야 될 게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오늘 윗골이 달면서 내려온 상태인데 장이 오늘 굉장히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시세를 분출했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날 5월 9일날 이때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이때는 241선 위에서 241선 위에서 조금 움직였던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여기죠. 241선 여기 보니까요. 그런데 충분하게 이렇게 가격 조정이 좀 되었습니다. 가격 조정이 되어 있고 파동이 내려갈 때는 어떻게 보면 파동이 N자형, 역 N자형으로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 여기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RSI 과매도 구간에서 30 이하로 내려갔다가 오늘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RSI 30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그래서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장 15% 정도 종가로 마감을 했지만 추후에 내일도 장이 좋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오르비텍 같은 경우는 21선 기준선 여기 부분 6,085원 정도 이 정도까지 지금 찍고 내려왔는데 한 번 다시 트라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여기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요. 이렇게 긴 윗고리가 달리게 된다면 다음 거래일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윗고리가 달렸을 때 주가의 위치가 좀 되게 중요해요. 위치가 말씀드렸지만 항상 고점에서 달리게 되면 고점에서 달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 거기서는 세력들이 물량을 어떻게 보면 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만 아래쪽에서 윗고리 달고 내려올 때는 세력들이 한 번 이렇게 기존 물량을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면서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세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또 이제 내용은 노란턱이 들어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이 원전 섹터에서 강했던 또 다른 종목도 한 번 봐주시죠. 네 그 다음 이제 이화전기 전력설비 쪽인데요. 이화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회사입니다. 기업인데 이화전기는 UPS 무정전 전원장치인데요. 그런데 몰드 전압기 정류기 통신연 정류기를 포함하고 다양한 전원 공급 장치 및 전력 변원 장치를 생산 공급하는 중견 업체입니다. 그때 이제 한 번 시세가 났던 부분이 뭐냐면 미국 원전 기업의 웨스팅 하우스 방한 소식이라고 해서 한 번 원전주가 급등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한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때 한 번 전력설비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 이런 부분으로 좀 움직였었는데 이화전기도 한 번 잠깐 차트 흐름 한 번 보겠습니다. 이화전기 보시면 그때가 이제 이때로 지금 6월 8일 정도였네요. 6월 8일에 상한가가 들어간 다음에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충분히 눌리는 자리에서 공략이 들어가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자리는 지금 보시면 이 상한가가 들어간 자리에서 여기 지금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기준선, 선 250원 선, 이 선을 좀 지키고 있어요. 상한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 시작했던 그 시가가 되기 중요한데 이 시가를 깨지 않고 보통 이렇게 내려올 때 눌림목 자리에서 눌릴 때 보시면 여기 캔들 모양 좀 보이시나요? 캔들 모양, 캔들 크게 한 번 확대를 해보면 이 캔들 모양에서 여기 지금 아래꼬리 달면서 이 시가를 좀 버텨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선이 지지 라인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고점 대비 이렇게 지금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N자형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가격 조정을 늘려줬고 이 상태에서는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같이 좀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에너지가 또 이제 모아져 있는 거고 중요한 게 거래량이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화전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오늘 이런 재료가 있었는데 이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화전기는 행보를 조금 하다가 내려간다 여기 좀 자리가 중요해요. 여기를 시가를 좀 지키지 못하면 여기까지 좀 눌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워낙 밑에 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더라도 충분히 상승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원자력 정부 정책 수혜의 가장 핵심 이 종목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중공업이 좀 사명을 바꿨는데요. 두산 애너빌리티 저번에 한번 종목 상롱도 해드렸던 부분인데 두산 그룹이고요. 두산 그룹 계열사로 발전 설비 사업, 원자력, 화력, 풍력, 열병합 등 담수, 수처리, 산업 설비 사업, 건설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 전 프로세서를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원자력 용기 제작이 가능한 단조 설비를 가진 세계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인정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첫 원자력 발전 해외 수출 1호인 아랍에미리티의 원자력 발전소 죽이기 공급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정부 정책 수혜주에서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두산 애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이 어디 갔다고 그러죠? 두산 애너빌리티 방문한 거예요. 어떤 기업을 갈 때는 그 기업 가장 탑픽이고 가장 유망한 그런 기업에 가죠.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갔던 것처럼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거 그래서 원자력 발전 최대 수혜주 두산 애너빌리티는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으로 긴 안목으로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22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도 실적도 매출액 3조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던 거고요. 그러면 한번 차트 흐름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보시면 지금 원전 관련주에서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이 라인 보시면 15,200원 정도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은 아직 좀 지지하고 깨지는 않았어요. 내려오면서 여기서 좀 버텨줬는데 충분히 이 RSI 구간 30 이하로 내려갔다가 여기 지금 파란 홈을 팠죠. 팠다가 다시 돌파를 해줬어요. 돌파를 해주었고 지금 오늘도 윗골이 달고 좀 내려왔는데 그 자리가 굉장히 좀 241선과 이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241선과 22% 정도가 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21선과는 한 1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두산 애너빌리티는 여러분들께서 시장님께서 관심 갖고 이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두산 애너빌리티는 긴 안목으로 분할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장에서 강했던 원전 업종 그리고 관련 기업들까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원전은 단기 테마성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업황과 또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대응 전략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 2번으로 김정수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앞으로는 어떤 업종이 큰 사이클로 상승을 하게 될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앞으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줄 빅사이클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업종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업종 전망과 또 탑픽 종목까지 파트너님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탑픽 종목 마지막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야기가 새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계속해서 더욱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업종에 대해서 선택해 주신 이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UAM이라고 해서요.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가까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한국형 UAM 실증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래서 실증 사업에 대해서 이제 57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형 UAM 실증 사업이 25년 UAM 상용화를 위해서 정부가 주도하에 대규모 실증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거고 한 달 전에는 지금 정의선 천대차 그룹 회장이 대규모 투자 계약을 발표했는데 그때 이야기가 됐던 게 보면은 25년 계속 이제 2025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25년까지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데 미국의 기업들과 이제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거하고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최근 들어서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이제 25년입니다. 25년에 서울에서 UAM 시범 운행을 시범 운행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국토부 장관이 27년이면 시민들이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을 자율주행 차량에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4 시대가 열리고 앞서 내년부터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인 UAM 종합실증에 착수해서 25년에 서울 등에서 시범 운행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빌리티는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는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UAM UAM 이렇게 계속 이야기는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현실화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지 선뜻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UAM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한 번에 탁 와 닿을 겁니다. 잠깐 보십시오. 준비해 주신 또 자료가 있군요. 자료 한번 보시면 도심항공 모빌리티 그림 잘 보이시나요? 시청자님 보시면 도심항공 모빌리티인데 지금 항공 지금 이게 날아가는 게 비행기 것 같은데 비행기가 아니에요. 헬기 같기도 하고요. 헬리콥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아니고요. 그렇고 이런 이제 미래형 도시를 지금 보여줬는데 자세히 보시면 밑에는 다 자율주행으로 좀 움직이고요. 운전자가 없고 운전자들이 저기 밑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같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음식도 먹고 즐기고 있어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을 날고 있고 이걸 보면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만화 영화에서 미래의 도시를 보면 하늘을 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이런 이제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대도시에 이런 것을 하겠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하면 그럼 이제 도심과 항공 이걸 이동 도심을 항공으로 이동하겠다라는 건데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요는 보면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하늘을 이동 통로로 이제 활용하는 미래 도시 교통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으로 다니는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제 지금 다 너무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늘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기체 개발부터 생산 판매 인프라 구축 플랫폼 서비스로 유지 보수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유에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됩니다. 비행기처럼 활주로가 있으면 안 되겠죠. 도시에 도시에서 활주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이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항공기가 결합한 유에임은 하늘을 이용해서 도심에서 이동 효율성 극대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이라든지 이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개의 로터라고 하는데요. 이게 프로펠러 같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독립적으로 구동을 하는데 분산 전기 추진 기술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프로펠러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는데 하나가 에러가 나서 멈췄을 때 다른 프로펠러가 돌면서 문제가 없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유에임도 여러분들 그 개념을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성장성이 엄청 정말 좋다라는 걸 알고 이것도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소음 저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 보면 비행기가 날아갈 때 굉장히 소음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소음이 클 때 도시에서 이런 소음이 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음도 굉장히 저감하면서 하는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권역을 수직 이착륙 중요한 부분이고 교통체계다.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지금 활주로가 없이 뜨고 내릴 수 있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비행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개인용 비행체는 미국 항공우주 나사에서 2003년 일반인이 운전 면험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벌써 PAV를 개발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하나 더 보면 이게 지금 보시면 도심항공의 종류인데요. 보시면 이런 부분이 여기 지금 프로펠러가 여러 개가 돌고 있을 때 하나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에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최근 들어서는 에어택시라고도 하죠. 나르는 택시하고도 개념이 같은 거예요. 에어택시라고 하는데 지금은 UAM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등장이 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가. 왜 나왔는지 보면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도시권은 산업 및 금융 기반의 집약된 국가 경쟁력이 핵심이자 중추로 기능하면서 인구 집중이 다 도시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방 쪽에서 다 도시로 오니까 도시 인구는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 집중이 돼서 도시화율이 유엔에서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2018년도에 55%에서 35년도에는 62%에 이를 것이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인구 천만 명당 이상에 거주하는 메가시티는 2010년도에 25개에서 35년도에는 48개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나온 게 바로 UAM입니다. Urban Air Mobility라는 거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도시 거주 인구 비중이 19년도에 91% 이미 포화가 된 수준입니다. 20년에는 서울 인구가 991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가 많은 도시 중에서 34이 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조사를 한 번 했는데요. 경제 리포트를 보면 전 세계 인구 변화 및 도시화율을 보면 지방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지방은 줄어들고 도시는 늘어간다. 68%까지 지금 계속 늘어간다는 거죠. 도시 집중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잠깐 도시별 인구 수준 보면 가장 많은 인구 수가 일본, 도쿄가 지금 3,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델리 쭉 있고 상하이, 중국 쪽에 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이 지금 990만 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르는 도시와 공항을 이어주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 운송 이런 것도 계속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지난해 주요 도시들의 도시 입내, 그러니까 주행속도 이거는 이제 주행속도, 러시아웃 때 어느 정도의 주행속도가 됐냐 하면 30km 미만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느리죠. 여러분 출퇴근 시간 굉장히 지금 1시간 이상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교통체증으로 시간 낭비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좀 발생을 한다. 이런 조사 결과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통 혼잡 비용이 GDP 3%에 달하는 59조 원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2017년 기준으로. 그래서 매해 도로 인프라 유지, 도로를 또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유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소요되고 있지만 운송 효율은 개선은 미비하다.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도시 쪽으로. 그래서 도시권 인구 집중 및 지상 조통망 혼잡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이러한 UAM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제 화석연료는 이제 저물어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분의 1 정도의 교통수산에 타지하는 가운데 도로교통의 탄소 집약도는 일반 사람에 비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탄소 배출량, CO2 배출량이 2004년에 40% 이상 증가했던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서 탄소 배출 감축 목표 상향에 따라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으로 적극 고려하여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앞으로 이제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동력 기반은 도심항공교통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 중에 하나로 인식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좀 먼 미래 아닌가 하지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여러분들 손 안에서 모든 걸 다 한다라는 거. 이건 지금 라이프스타일이 바뀐 건데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전화기? 전화기가 뭘 해? 그런데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서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지금 라이프스타일이 이제 앞으로는 비행기가 아닌 이런 UAE 타고 나르면서 이동하는 게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상상해 보시면 이제 곧 다가와요.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첨단 기술 발달로 도심항공교통 이건 실형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고요. 계속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이게 또 중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저소음 60데시벨 이하로 소음이 너무 크면 도시에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거의 운용이 가능합니다. 60데이하로 지금 됐고 수직 입착륙, 저소음, 탄소 경량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려면 또 여러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5G 통신이라든지 AI, 항공 관제라든지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보셔야 될 섹터들 계속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현실성을 앞당기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19 이후로 택시 잡기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이 워낙에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UAM 도심항공처럼 하늘에 나는 택시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 시절에 과학의 날 행사가 되면 사생대회가 열렸을 때 항상 학생들이 그림을 그릴 때면은 하늘을 나는 그런 자동차를 그리곤 했었거든요. 그러고 보셨나 보네요. 네. 그런데 꼭 이제 그 상상이 현실로 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UAM의 산업 동향이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한 번 짚어주시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산업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면요. 미투자회사 모건 스탠리가 2040년에 전 세계 UAM 시장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규모가 1조 5천억, 1.5조 달러로 2021에서 2040년 중에는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은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배터리 자율주행 관련돼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에 더불어 UAM 이쪽 섹터가 그런 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한번 책을 보시면 UAM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기간 글로벌 전기차 EV 판매량은 연평균 1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렇지만 UAM은 이보다 더 빠르게 시장이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 동향도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가 정책 동향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은 준비기로 정부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20년에서 24년에 이슈 과제, 법과 제도 이런 게 마련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준비기고 초기 25년에서 29년, 상용화, 성장기 35년, 성숙기 35년 이상 되는데 이게 이제 가까운 시기에 더 빠르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국내 정부와 서울, 인천 등에서는 지자체 UAM을 미래중요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KUAM 로드맵을 벌써 발표를 했고 민간협체인 UAM 팀코리아를 발축해서 민간협을 통해서 계속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탄소중립 이슈와 함께 등장한 전기차 전성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2025년부터는 에어택시가 실용화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탑픽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관련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UAM 하면 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종목이 조금 작은, 시총이 좀 작은 종목하고요. 그다음에 시총이 좀 큰 종목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총이 조금 작은 종목으로 UAM 하면 한 번 슈팅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온테크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온테크인데요. 동산이 이제 2000년 10월에 설립되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MLCC용 절단 장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산업용 드론 추진 사업을 추진 중이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 금부대 정찰용 드론 구매 사업에서 7에서 7, 8개 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수주를 확보했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핵심 무기가 또 되는 게 드론 아닙니까? 드론 쪽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드론 쪽. 그래서 네온테크는 산업용 드론 사업의 입찰 경쟁 시 기술력이 좀 뛰어나서 경쟁력 업체들과 대비해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온테크 기억을 하시고 한국형 UAM 관련돼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네온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보시면 네온테크가 이렇게 한번 시세가 좀 났죠. 이렇게 한번 시세, 이때 상한가가, 고가가 30%까지 찍었는데 이런 종목들, 어떤 이슈가 불거질 때 한번 시세가 이렇게 있다가 나는 종목들은 한번, 다시 한번 이슈가 불거지면 그 종목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네온테크 같은 경우 지금 내려온 상태이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내려왔죠. 어떻게 보면 여기 구름층 하단까지 4200원 정도까지 내려왔고 241선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한 이 정도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 있고 저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UAM 이슈가 한번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슈팅 가능한 자리이니까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매수, 타점이나 이런 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조금 시총이 큰 종목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항공우주. 요즘 잘 나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누리호 발사 관련돼서도 한국항공우주 거론되고 강산 여러 가지가 같이 묶여있는 회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회사이고 국내 대표 방위산업업체이고요. 그래서 한국정부 방위산업청과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통해서 군용기, 연구개발이라든지 성능, 계량, 후속지연 등을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UAM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여기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 드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UAM은 이착륙을 할 때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씀드렸죠.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서 자체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인기 개발에도 필요한 설계, 제작, 자율 비행, 지상 통제, 비행 시점 전반에 걸치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벌써 몇 년 전에 수직 이착륙 무인 헬기 NI-600VT를 초도 비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21년도에는 3월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런 쪽도 굉장히 잘해요. ELBIT와 차세대 무인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한국우주, 우리 우주 산업에도 연관성이 있고 그다음에 방위 쪽, 그리고 이런 유해인 관련돼서도 움직임이 있으니까요. 정말 우주 산업과 유해인의 큰 수혜주이고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것라는 걸 보시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보시면 장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길 흔툭 흐름을 봤을 때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긴 흐름을 봤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눌림목으로 지금 가격이 지금 늘려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보시면 이 상황에서 지금 보통은 눌림목이 21선 그 전에 잠깐 보시면 눌림목이 나왔던 구간들이 보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은 21선 부분을 눌림목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좀 보이시죠? 21선, 기준선 여기입니다. 노란선과 검은색, 21선과 기준선이라고 하면 일목의 26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에요.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는데 여기 지금 21선이 지금 깨지면서 내려왔어요. 이거는 이제 보면 최근 누리호 발사라든지 다 이제 재료가 어떻게 좀 소멸이 됐던 부분이 있고 시장이 좀 하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왔지만 보면 이렇게 21선이 깨지더라도 이렇게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색 라인 이 정도 부분 여기 지금 보시면 4만 7천 원 부분인데요. 주봉상으로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이 정도 라인에서는 한번 지지를 좀 받고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좀 자리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봉상 보더라도 월봉상 보시면은 여기 구름층에 지금 구름층 지금 보면 5만 천 원대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여기 지금 매물대 여기를 한번 뚫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그리고 보시면 긴 차트로 보시게 되면요. 이게 10만 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1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5만 원 라인인데 앞으로 이제 더 큰 흐름을 본다고 하면 이거는 길게 보신다고 하면은 더 큰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을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눈여겨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항공 우주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또 관심 종목 보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이쪽 UAM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게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도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짧게 들어갈게요. 하나 시스템 항상 하나 그룹 계열이고요. 이것도 방위 산업 쪽입니다. 방위 산업에 특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또 이제 UAM 쪽에도 관련이 있어요. 최대 주주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위성과 UAM 디지털 플랫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그러면 빠르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시스템은 낙폭이 더 심합니다. 240% 밑에 있어요. 240% 밑에 있기 때문에 지금 RSI도 어떻게 보면은 밑에 있고 오늘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데 낙폭 과대로 지금 시장 영향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 RSI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30%를 돌파하는 순간 한번 분할로 접근하시면 하나 시스템도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UAM과 관련한 종목군들 만나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개해 주실 탑픽 종목 바로 알려주시죠. 탑픽 종목 그러면 한번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탑픽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요. 현대차에서도 UAM과 관련해서 많은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의외하실 수 있는데 현대차 그룹,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앞으로 현대차가 이루어나갈 그런 환경, 미래 환경 도시를 하는 겁니다. 청사진이었군요. 청사진, 왜냐하면 현대차가 10년 전에, 2014년 전가요? 한전 부지를 10조에 샀던 거 기억하시죠? 10조에 샀어요. 그때 한전 부지를 샀고 삼성동에 있는 부지를 샀는데 지금 8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 부지 그때는 승자의 저주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지금 그 부지 가격이 저주가 아니었네요. 22조까지 승자였네요. 거기에 지금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현대차가 적극적으로 현대건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 모빌리티, 현대, 모비스, 현대차. 그래서 현대차가 이거의 핵심입니다. 현대차 자동차 그룹이 대표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업체이지만 오늘은 UAM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거 GV, 제네시스 이런 거 다 아시죠?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론칭했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계속 전기차하고 독보적인 위치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21년 6월에 이제 작년이었죠. 서울시와 UAM 성공적 실현및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벌써 체계를 했어요. 그리고 복잡한 도심에서 한 공항까지 5명에서 6명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전기 배터리 기반 에어택시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미국 조지아주와 연간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조립, 배터리 세일 이런 거 구축을 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미국 도심 항공 모빌리티 독립법임인 슈퍼넬이 영국 모빌리티 기업인 어반 에어포트의 지분을 더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차가 지금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BR도 0.6배 수준이고 퍼도 굉장히 낮아요.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차량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차 하나 신청하면 1년 정도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현대차는 앞으로 미래의 미래차 대응 속도 글로벌 경제 업체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를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차트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차. 지금 현대차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답답한 흐름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언제 가나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 현대차는 앞으로 크게 지금 시세가 날 수 있는데 시간의 문제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단지 이렇게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긴 호흡으로 모아가신다라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241선 밑에 있고 충분히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면 밑에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 여기서 왜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차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지 라인을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월봉상 61선이 좀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한 번 큰 장대양봉이 있었고 여기 기준선 17만 6천 원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기준이 지금 매물대가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61선까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마 조정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정도가 지지 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 구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라갔고 내려왔고 여기 이 정도에서 한 번 N자형 파동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져서 지금 파동상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부분 가격 전략을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들어갈게요. 그러면 현대차 매수가는 오늘 종가 17만 천 원 이 부근 위아래에서 좀 매수 가능하시고요. 손절가는 15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봉의 61선 그 부근인데요. 그 부근 지지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19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빅사이클 UAM 그리고 탑픽 종목 현대차까지 만나봤습니다. 관련해서 어팡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의 성함 김정수라고 석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긍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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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